한글 자막í birra 안 열고 안 열고요? 대화를 할 수도 없어서 제가 보여드릴까요? 다 보이네요 아 지금 똑똑만 하셨는데 옆에 있어요 이게 세계 최초, 세계 유래 노크원 매직 스페이스입니다. 냉장고에 물건 넣으려고 김치통 또는 아니면 두 손으로 들고 갔을 때 내가 옆에다 또 뭐 놔야 되고 못 열라고요. 전 늘 문 열고를 안 넣어서 두 손으로 갖고 갔다가 문 앞에서 좌절하고 내려놓고 못 열고 다시 들고 그렇죠. 그런 난감했던 일이 많이 일으시죠? 늘 일으시죠? 네. 하지만 냉장고 하단에 저희도 이제 센서를 달아가지고 발만 살짝 가져다 대면 냉장실 토화가 자동으로 열리게 구현을 했습니다. 우와. 이게 열리고 어머. 그리고 또 이제 3초 뒤에는 또 자동으로. 열어보세요? 우와. 튀어나옵니다. 네. 서랍이. 오토 스마트 드로우라는 걸 적용해서 냉동실 도와를 열면 네. 우리 서랍이 자동으로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우와. 네. 계속해도 되나요? 네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